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당별 기초단체장 공천 현황을 유승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요.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재공천을 받았는데요. 명영관 해남 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나머지 단체장 7명은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4선 도전, 김준성 군수는 3번 연임이고요. 김종식 시장은 완도 군수 3선을 포함하면 단체장 5선 도전입니다. 현직 가운데 허석순천시장과 권호봉 여수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 4명은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 군수, 김산무한 군수는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당초 무소속 현직은 송기근 고은 군수와 정종순 장흥 군수 등 2명입니다. 전직 단체장으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강종만 전 영광 군수가 무소속으로, 김성 전 장흥 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하는데요. 이에 따라 목포와 영광, 장흥은 전현직 단체장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장흥을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한고흥도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 대결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수 신용훈, 영암 임대현, 진도 김정연, 한평 김유성 후보 등 4명의 단체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 아성에 도전합니다. 정의당도 목포의 여인두 후보, 영암의 이보람이 후보를 내고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4곳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고,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징역형 선고, 노광규 전 순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변수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